35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. 오늘날 물의 위기는 입니다. 정치적인 것. 즉 다시 말하자면 피할 수 없는 게 아니야. 즉 피할 수 있다. 뭐뭐넘어 우리의 능력 수리할 수 있는, 고칠 수 있는 우리의 능력 범위 넘어서 있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넘어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라는 거예요. 근데 물의 위기는 정치적이래요. 그러므로 기능적으로 선택적인 것이다. 그것이 입니다. 한 가지 이유. 그것. 물의 위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괴로운 이유예요. 즉 이 풍부한 자원, 물이죠. 부족해진 이 풍부한 자원. 무엇을 통해서 정부의 태만 방치, 방치와 무관심 그리고 열악한 사회기반시설과 오염 그리고 부주의한 도시화를 통해서 부족해지게 된 이 풍부한 자원, 물을 상징하는 거예요. 데어리즈는 있단데 데어리즈 노는 없어요. 필요가 없죠. 물의 위기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즉 다시 말하자면, 이 안문장을 다시 말하자면 물의 위기가 있을 필요는 없어요. 그렇지만 우리는 가지고 있어. 그 물의 위기를 어쨌든. 그리고 하고 있잖아요.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.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물의 위기를. 어떤 도시들은 잃어버리고 있죠. 더 많은 물을 누수로. 뭐보다? 그 도시가 배달하다. 가정에게 배달하는 것보다 누수로 더 많은 물을 잃어버리고 있어요. 구체적인 예시인 심지어 미국에서조차도 이 누수와 절도가 차지하고 있어요. 추정된 손실, 16%의 담수에 추정된 손실을 차지하고 있어요. 16%를 잃어버렸다는 거죠. 브라질에서는 그 추정치가 40%예요. 그러면 두 가지 사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 두 가지 사례가 어디예요? 미국과 브라질. 미국에서는 16%, 브라질은 40%. 이 사례에서 보여진 것처럼 모든 곳에서처럼 선택적인 부족이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.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불평등을. 그리고 남깁니다. 21억 명의 사람들을 안전한 식수가 없게. 그리고 45억 명을 전 세계적으로 적절한 위생이 없는 상태로 남기게 되는 결과를 낸다는 거예요. 그래서 물 위기는 정치적인 거고 선택적인 문제라는 거예요.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. 남기게 되는 훈을 잡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는 creatures 위생이 없는 조금 더 이상